한국의 경제자유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치며 민간경제의 활력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를 분석한 결과,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쳤습니다. 경제자유도는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순위가 높을수록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금을 의미합니다.